요한봉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목씨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목씨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을 이르네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오라낸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라는 제목으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제 얘기가 아니고요 9장 1절에서 41절까지인데요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면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맹인이 되었으면 죄임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데 네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는 죄 그대로 있다 차라리 맹인이 되었더라면 복음을 깨닫을 수 있는데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군사로부터 해방받는 또 하나님과의 불신한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직보를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제사장이죠 베드루스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왕 같은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신 것입니다 가끔 저희 집사람이나 누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장사 잘 되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을 하잖아요 성도들이 얘기할 때는 그래 그렇지 그런데 저희 가까운 집사람이 누구든가 이거 잘 되게 해달라 묵상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그 그룹에서 탑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한복음 심정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만나나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요한 1서 5장 4절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께 나는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믿고 복음 제대로 누르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 아니냐 굳이 잘 되게 해달라가 물론 필요하죠 굳이 1등이 되게 해달라 굳이 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물론 필요합니다 이 사업장 잘 되게 해 주시고 이 그룹에서 1등 되게 해 주시고 맞긴 맞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만나나 당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라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죄와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 확장 이 축복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목회자 수련회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진짜 오랜만에 속지 다녀왔는데 마지막 부탁 마지막 사명 이게 참 저에게는 울림의 소리였습니다 마지막 사명 나이 드신 목사님들에게 또 해도 해도 안 되는 분들에게 다락방 20년 30년 됐는데도 그런 분들에게 절망할 수 있는데 마지막이다 마지막 사역인데 나는 안 돼도 너희는 랩런트로서 나는 영증 문제 나는 목회가 안 돼더라도 너희는 할 수 있다 이 말은 할 수 있지 않겠냐 되게 이루고 되더라고요 나는 안 돼도 이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는 증인될 수 있다 참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훈련 메시지 때 하겠지만 참 우리에게 복음 확장에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무리에 이르내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리일까 그의 부모의 죄리일까 예수께서 제발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다 우리의 가문은 이런 영적인 가문이고 이런 대물림이 있고 이런 부모 밑에서 나는 태어났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맹인된 이 사람을 향해서 그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런 가문에 태어난 게 그럼 뭡니까 할 때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언약과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절대 목표를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절대언약과 절대 목표와 절대계획을 가진 사람은 높으라고 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라는 거죠 보금죄도 누르고 하나님 죄도 누르면 노바디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에브리바디입니다 모든 것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가문의 죄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사주팔자도 아니고 보금이 있으면 절대주권 절대언약 절대계획 절대 목표 가지면 과거는 반드시 발판이 되고 오늘의 문제는 미래의 계획이 되어지고 미래는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보금제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보금을 누린다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보금을 누린다면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와 보금을 누린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주, 재앙, 실패가 아닙니다 승리의 발판입니다 오늘 이 소경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예수님이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리라 차라리 보금 못 깨달을 바에는 영적인 문제나 가문의 문제나 개인의 이 문제를 통해서 보금 깨닫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사지가 분명히 멀쩡하면서도 지식을 가졌다 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도 보금 못 깨닫고 세계보금 못 깨닫고 3호는 못 깨닫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못 깨닫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금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다 보금 안에서 다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 그리고 보금의 제세상으로 부르신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 목사님 오셨네요 아,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신지 물론 다락방은 안 그렇지만 전에 기존에 보면 아,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셨어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네 어떤 분이 심지어 경기생활하는 분들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갑자기 손님이 많으셨네 목사님 오시고 간 다음에 막 우리가 한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목사라는 그 직분 속에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보금의 제세상에 가는 곳에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왕 같은 제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보금 전할 때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불신자가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특권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보금의 제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일꾼을 부르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요번에 우리 목기자로 부부 수술회를 갔는데 물론 만난 분은 한 분도 없지만 우리 팀 끼만 있었지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예홍교회 예홍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럼 이상하게 보겠어요 예홍교회 부목사나 그러면 별로 신뢰 없겠네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누구의 일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 예수의 일꾼입니다 인생에 참 행복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자리에 의인이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로마서 3장 23자리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부미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수록 믿는 게 뭔가 하면 깨달아지는 게 그렇구나 의인은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리고 재해석스는 사망이구나 정도의 차이지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것이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좋고 싫고 나쁘고 있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전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상대적이라는 말은 내게 갖고 있지 않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집 좋은 차 돈이면 행복의 절대 조건인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오늘 요한봉 9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함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가문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합니다 보금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불러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치유됩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그 문제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보금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이거 어디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금 가진 자는 오늘 이 맹인된 사람처럼 누구의 죄가 아니다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둔한 마음을 여사 보금의 비밀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도 역사하시는 24시의 축복 속에 들어가고 끊임없이 오는 불신함과 사단의 세력과 내 체질을 떼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여사 보금의 비밀을 깨달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불신자에게 정확한 보금을 전할 수 있도록 육신에 묶여있지 않고 어두운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맹인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라 이 말은 근본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지금에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복음을 깨달으면 요한봉 9장 13, 16절에도 보면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기어 그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리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게 발음에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못 깨닫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기인들처럼 끊임없이 16절에도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이를 지키지 아니하니니 하나는 보통 온 자가 아니라면 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향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속에 있는 거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실한 증인입니다 어느 정도 확실한 증인이냐면요 18절에 보니까 맹인의 부모 보세요 맹인의 부모 18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되는 것을 믿지 않으냐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낳은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셔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근데요 중요한 게요 어머니 동포가 헷갈린 동포가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구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 부모가 낳을 때부터 맹인되는 아들을 보면 그 치유받은 거 보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유받았다 예수를 한 분이 치유했다 나는 잘 모르지만 그 예수님은 정확하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에는 답을 내고 보급에 대한 답을 내고 성경적인 전도에 답을 내야 될 것이 죽음 앞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맞고 이 전도 맞고 세계보험은 맞고 그런데 얘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구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이 무서워하므로 이러므로 그 부모에게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사 하여로라 참 안타까운 신정입니다 22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맹인은 정확한 증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로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항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맹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대답할 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스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하니까 도로 반문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26절 28절 29절 뭐냐면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3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다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 하다이다 그러니까요 34절에 하는 게 과간도 아닙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면 야 너 주제에 지금 나한테 가르치고 있어 건방지네 이렇게 쫓아보냅니다 맹인이 이 정도로 확실합니다 그분이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나를 치유하셨고 그분이 예수라는 건 난 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분이 나를 치유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7절 28절을 보니까요 아니 34절을 보니까 이래 됩니다 30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35절 예 35절 3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이 속에 뭐라고 하냐면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거니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는지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의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와 조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맹인되었더라면 좋았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과거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미션 파워와 미션 중년 해분의 파워와 해분의 미션을 깨닫게 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약으로 치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영혼 정신 육신의 이 불치병을 치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본 문제를 체험하고 육신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시는 것 감사하시고 복음에 증인되시고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내가 믿느냐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